아니 시그워가지고 하지 한 얘기요? 하지 한 얘기요? 우리는 뒤풀이 우리 한 3분만 짧게 너씩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가시지 말고 아래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더호대출도 취해서 뒤풀이 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 뒤풀이! 양호사님한테 큰일 났네 자 우리 뒤풀이 한 번 3분만 갑시다 자 뒤풀이 시작! 자 다운다 다운시고 다운 시작 다운 시작 다운 시작 자 여러분이 앞두고 우리 더욱 수고 다운 시작 다운 시작 다운 시작 다운 시작 다운 시작 다운 시작 다운 noble 다운 시작 다운 시작 다운 ?? 이제 다시 시작하네, 다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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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 대단한 고맙습니다. 자, 오늘 5월 25일 오후 3시부터 우리 조상선 버스, 우리 존댓돌이팬 멋진 공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5월 26일 일요일, 5월 5일 오후 3시부터 우리, 어, 그와협회 종가구 쪽에 창극한 신뢰하게 여행을 한 내일 오후 3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내일 꼭 오시기 바라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